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44번째는 화폐 수요입니다. 여러분들 화폐 수요 왜 배울까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이 앞전까지 화폐 공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제 우리가 화폐 수요를 배워서 화폐의 수요 곡선과 화폐의 공급 곡선을 서로 만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폐 수요를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폐 수요라 그러면 자꾸 왜 아깔리냐면 화폐 수요가 돈을 뭐를 사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화폐 수요라고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끝장나는 겁니다. 완전 반대의 개념이에요. 화폐 수요가 돈을 물건을 사기 위해서 화폐를 쓰는 걸 화폐 수요가 아니에요. 화폐 수요는 뭐냐면 얘가 물건을 안 사고 돈을 그냥 자기 주머니에 갖고 있는 거 안 쓰고 사람들이 꼬물 쳐둔 돈 있죠. 그걸 화폐 수요라 그래요. 그러면 불경기에 경기가 되게 안 좋아. 그럼 화폐 수요가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화폐 수요가 적은 게 좋아요. 불경기라는 것은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야 되죠. 그런데 화폐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돌고 다들 주머니에 가만히 있고 돈을 뭘 안 사겠죠. 그러니까 나쁜 거죠. 불경기에 화폐 수요가 많으면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까 돈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화폐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아시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화폐 수요. 그 다음에 고전학파와 케인지학파에서 우리가 화폐 수요를 배울 건데 중요한 건 케인지학파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분석에서는 케인지학파의 모형을 쓸 건데 고전학파도 나름대로 중요한데 이거는 그래도 참고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고전학파도 케인지학파와 비교해서 잘 나오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에게 케인지학파의 화폐 수요 이론이고요. 자 그러면 화폐 수요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폐 수요가 커지면 재화를 사지 않고 개인들이 그냥 보유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즉 통화량은 감소하게 되어 있다. 자 그럼 일단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서를 보면 보세요. 여기 지금 M은 통화량이고요. 그 다음에 P는 가격, 물가죠. Y는 뭐냐면 GDP, 우리 생산한 양이에요. 그럼 V는 뭐냐? 화폐 유통 속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자 Y라는 것이 그 나라의 국민들이 생산해낸 생산물이죠. 그리고 P는 그 생산물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P, Y는 뭘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이 나라에서 5대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자전거의 가격이 10만 원 이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총 얼마예요? 50만이네. 그렇죠? 그런데 이 국가는 이 국가에서요.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통화량이 만약에 만 원짜리 두 장, 2만 원밖에 없었대요. 그러면 이 50만 원짜리를 다 구매하려면 이 2만 원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50만 원이, 그러니까 25번 회전을 해야지 이 시중에 있는 돈이 돌아야지 이거랑 양변이 같아지죠? 그러니까 이거 V, 이 속도, 통화량이 얼만큼 돌아가느냐 그게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어때요? 같아야 되겠지? 양변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항등식으로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 이 시기, 이 시기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고전학판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뭘 보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지금 화폐 있죠? 화폐 수량하고 여기에 있는 물가하고의 관계를 주목을 한 거예요. 이 고전학판은. 그래서 방금 전에 MV는 PY를 Y를 이쪽 변으로 이렇게 Y를 나눠주면 P로 정리하면 P는 Y분의 VM이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고전학판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런 얘기,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이 화폐의 속도 있죠? 유통 속도는 일정하게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국민소득도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 해에 딱 얼마가 나오는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통화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화량밖에 없다. 그래서 통화량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곧 물가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량, 즉 시중에 돈이 아무리 많이 돌아간다도 물건이 더 생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케인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인데 케인즈는 시중에 돈이 좀 많이 돌아가잖아요. 시중에 통화량이 좀 바뀌면 생산량도 좀 바뀐다고 국민소득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전학파는 이 식에서 통화량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 물가밖에 영향을 멈춰.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제를 부양시킨다 어쩐다 하면서 돈을 많이 찍어내봤자 뭐만 올린다는 얘기예요. 물가에만 실물에는 이런 실제로 생산되는 이런 실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통화량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가만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그럽니다. 뭐가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화폐는 물가만 변화시키지 어떤 거? 그래서 실물에 대해서는 중립을 유지한다. 즉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이 바로 화폐의 중립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화폐는 일단 이거 근데 이게 누구 생각이야? 누구. 고전학파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화폐량으로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못 미치고 오직 뭐만? 물가만 변화를 시키더라. 아셨죠? 근데 이제 나중에 케인즈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예요. 이 화폐를 변화시키면 이자율이 변해요. 그래서 이 이자율의 변화가 되면 투자가 변하거든요. 그러면 총지출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총지출이 변하면 국민소득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케인즈는 이렇게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는데 고전학파는 이거를 부정을 하고 어떻게 오직 이렇게 이자율에도 화폐는 영향을 못 미치고 물가만 상승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두 학파가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화폐중립성. 자 화폐중립성이란 것은 화폐는 물가에만 영향을 미치고 실물에는 영향을 못한다. 아셨죠?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화폐 지금 방금 전에 본 거는 화폐수요이론하고 이론 말고 이게 시험에 잘 나와서 이걸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를 보고 싶은 거야? 고전학파는 이 식을 가지고 너무 지저분한데? 자 이 식을 이번에는 이 식을 P로 정리하지 말고 M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M으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화폐수요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화폐속도 이거는 상수니까 그냥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뭐예요? PY 이거는 명목국민소득이죠.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고전학파는 화폐수요가 이게 지금 소득이잖아요 소득 소득이 클수록 일정 비율 화폐를 수요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막 여기 D도 붙어있고 여기 뭐냐? 근데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 화폐수요는 소득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일정 부분 화폐수요가 증가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고전학파는. 자 이거 읽어보시면 그 얘기예요. 화폐수요는 명목국민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 참 어렵게도 적어놨네. 하지만 무슨 뜻이다? 그렇죠. 소득이 커질수록 소득이 커질수록 화폐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화폐수요가 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자에 의해서는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케인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비교해서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이 고전학파의 아이디어는 뭔지.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이자율과 무관하다. 이 말을 왜 적어놨냐면 뒤에 가서 화폐에 뒤에 가서 그 케인즈 이론을 배울 때는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케인즈도 이거는 인정했어요. 화폐수요가 이자율하고 케인즈도 관련이 있지만 소득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따 뒤에 가서 좀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봐봐요. 고전학파는 이자율과 화폐수요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탄력성이란 말을 넣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0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 이거 가장 먼저 배운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이거 뵀죠? 뭐가 변하면 그렇지. 이놈이 변할 때 이게 얼마나 변하느냐가 탄력성이잖아요. 이것도 봐봐요. 그러면 의자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변하는 건 뭐야? 이자율이 변할 때 화폐수요는 하나도 안 변한다. 이 얘기예요.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죠.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고전학파는 소득하고 관련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되게 길게 적어놨지만.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 거기에 참고로 영국의 경제학자 마샬은 현금장고 방정식에서 거의 유산한 결론을 냈다. 그래가지고 거기 적어놨죠? 근데 이게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전학파에서는 이렇게 했지만은 그 케인브리, 이 마샬이 누구냐면 그 케인즈 형님의 스승이 바로 이 마샬입니다. 아주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샬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마샬의 제자가 케인즈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피구세 배웠죠. 그래서 두 제자를, 되게 뛰어난 제자를 두 분을 데리고 있었어요. 가르쳤어요. 이 마샬이라는 사람이. 마샬도 나오면 이 사람이 사실 우리 신고전학파 경제학,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제학을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토대를 처음 만든 사람이고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을 거의 최초로 이렇게 통합, 세계적으로 만들고 경제학과라는 학과를 처음 대학에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마샬이에요. 그런데 이 마샬이 어떤 방정식을 냈냐면 이 사람은 MD는 K, P, Y. 똑같네. 이거랑 이거랑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K가 마샬 K라고 해서 이게 사실 이거랑 보면 이것도 상수고 이것도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식은 똑같은데 어떤 결론을 내셨냐면 이 마샬은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고전학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국가 전체의 경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났죠. 어떤 결론? 그치? 화폐 수요는 소득에 비례한다. 이런 결론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 마샬은 이걸 어떻게 연구하냐면 개인 이거는 국가 전체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 중에서는 꼭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은 달랐죠. 이거는 국가 전체를 한번 바라본 거고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 행태를 연구한 건데 그런데 아무튼 지간에 결론은 같아서 이것도 결국 소득의 일정 부분을 화폐로 가지고 있다. 화폐 수요, 즉 돈을 꼽을 쳐 두고 있다. 이 얘기예요. 아무튼 결론은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일단 우리가 큰 흐름 속에서 화폐 수요가 고전학파는 뭐라고요? 소득에 비례하는구나. 이자율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구나.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해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0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이 식을 조금 바꿔서 물가와 그다음에 화폐, 통화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화폐 중립성. 그 개념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화폐 중립성. 이거는 지금 우리가 좀 큰 흐름 속에서 이름을,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죠. 자, 이제는 나왔어요.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 자, 그래서 이제 케인즈는 화폐 수요를 하는 동기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고전학파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이 투기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일단 고전학파가 얘기한 거는 이 1번, 2번입니다. 뭐냐면 거래적 동기는 물건을 거래할 목적으로 그렇죠? 제가 읽어보시면 알아요. 거래적 동기라는 거는 물건을 사려고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걸 어렵게 적으면 이렇게 적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비적 동기는 예상하지 못한 어떤 질병이나 그런 게 찾아왔을 때 돈을 어느 정도 보유하려고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거를 케인즈가 강조했는데 자, 화폐를 이 투기라는 게 우리 땅 투기할 때 그런 투기의 개념이 아니고요. 투자의 개념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총탄으로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자기가 정말 투자를 하고 싶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을 때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안 쓰고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투기적 동기. 그래서 채권과 같은 수익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화폐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채권을 당장 안 사고 보유하고 있냐. 채권 가격이 아직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싸지기만을, 이 채권이 싸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투기적 동기. 그래서 고전학파는 화폐가 거래적 그리고 예비적 동기에, 그러니까 투기적이라는 거를 얘네들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케인즈는 화폐 수요는 소득에 비례한다고 고전학파의 의견을 수용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는 이 화폐 수요의 동기는 어떤 거냐면 투기적 동기에 의해서 이자율의 반비례함을 주장을 했다. 이자율에 비례한다고요? 반비례한다고요? 그렇죠?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외우셔야 돼. 화폐 수요가 돈을 안 쓰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은행에 넣어 놓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율이 막 높아지죠. 이자율이 막 높아지면 이 돈을 화폐 수요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돈을 즉 보유하고 있는 거에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되게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5%였다가 10%였는데 만약에 돈을 은행에다가 집어 넣기만 해도 5% 봤다고는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그런데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이자율이 5%에서 10% 올라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 갖고 있으면 5%일 때는 500만 원의 기회비용이 생겨요. 이거를 1억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 기회비용이. 그런데 10%로 올리면 천만 원의 이자율을 포기해야 되니까 기회비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할 수밖에 없어. 왜? 화폐를 보유하는데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반비례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이자율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이제 돈을 막 쓰려고 한다는 얘기죠. 쓰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케인즈는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세요. 케인즈가 가정을 하기를 채권과 화폐의 두 가지 자산만 존재한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이 경제 주체는 돈을 화폐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 자산인 채권을 사는 거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것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채권 가격은 이자율과 반비례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왜 이런지 설명하려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동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제가 맹퀴 경제학 할 때도 설명드릴 거고 기회가 나면 따로 동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왜 채권 가격은 이자율과 반비례하느냐. 다른 이유가 있지만 일단 공식으로 보더라도 이겁니다. 채권이란 게 채권이 뭐예요? 여기 남한테 돈 빌려주는 거죠? 채권 원금이 있으면 요게 채권을 사고 나면 이자를 매녀 주거든요. 이자를 줘요. 그러면 이자가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여러분 회계학에서 배웠죠? 요거에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돼. 그런데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면 이자로 이자율로 할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아무튼 분모에 있잖아요. 채권 가격은 요렇게 정해져. 그러니까 지금 이자하고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반비례한다. 무조건 외워두세요. 아셨죠? 이거 지금 이해하고 나발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채권 가격은 이자율하고 반비례해서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지금 이자율은 떨어졌다는 거에 올라갔다. 이자율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이자율이 올라갔다. 이자율이 상승했다. 그럼 채권 가격은 내려간 거야. 아니 몰라. 채권 가격은 내려갔어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을 읽다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미국의 미국의 국채에 대한 채권에 대한 다른 나라가 미국의 채권을 많이 사들여가지고 채권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채권에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채권 가격은 상승했겠죠. 그럼 이자율은 어떻게 되겠어. 이자율은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서로 반비례한다. 신문 자세히 봐보세요. 항상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하게 움직인다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좀 재밌는 예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는 여기 집중하자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경제 주체가 시장에 어떤 시장에 정상적인 이자율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이자율이 5%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이자율이 몇 프로이냐면 예를 들어서 10%야. 그러면 이자율이 정상보다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채권의 가격이 지금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자율은 낮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지금 낮으니까 채권 가격이 낮으니까 지금 언젠가는 채권이 오르겠네 하니까 어떻게 화폐를 어떻게 채권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러면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이자율이 하락할 것을 기대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채권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할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을 사들여서 화폐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이자율이 상승을 해서 너무 높다면 어떻게 화폐 수요는 경제 주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읽어보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죠. 설명을 들어도 막 헷갈려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설명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그걸로 뭐 하다못해 예금이라도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채권을 사잖아요. 하다못해 예금이라도 하지 이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 그러겠어. 화폐 수요를 하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이런 과정 같은 거 이해하지 말고 그냥 외워요. 우린 시험을 위해서 외워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다 보면 케인즈의 사상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케인즈는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화폐 수요 곡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자율이고 이거는 화폐량 수요량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반비례하잖아. 이자율에 반비례하죠. 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아까 고전학파는 뭐라 그랬어요? 이자율하고 상관없다면서 그런데 케인즈는 어떻게 해요? 이자율하고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하고도 조금 있다. 다음 강의에서는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 유동성 함정은요. 시험 문제에 엄청 잘 나와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자율이 아주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자율이 되게 낮으면 기회비용이 적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폐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럼 케인즈식 해석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너무 낮아.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제 이자율이 오를 때가 됐는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이자율이 오를 때라고 됐는데라고 예측하는 거는 채권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채권의 가격이 싸지기를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뭘로만 돈을 갖고 있으려고 그래? 그렇죠. 채권이 아닌 화폐로 돈을 가지고 있으려는 것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동성 함정의 정체는 바로 우리들의 주머니와 지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거는 이게 뜻이 유동성 함정이란 놈이 어떤 놈을 곤란하게 빠뜨리다 그런 뜻보다도 어떤 의미가 있으냐면 유동성이란 것이 즉 돈이 함정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즉 돈이 어디로 들어가? 그렇죠. 민간의 화폐 수요로 돈이 다 들어가서 시중에는 이제 돈이 잘 안 도는 현상 자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유동성 함정이란 것은 모든 자산을 화폐로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화폐 수요 곡선을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화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쭉 되는 수평이 되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우아향하는 게 아니라 수평의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제가 유동성 함정 구간에 있을 때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겠죠. 그렇죠.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서 돈을 막 풀어도 그 돈이 이제 시중에 유통이 돼야지 돈이 돌아가야지 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 함정에 빠진다고 어디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가요. 돈이 돌지 않고 그게 유동성 함정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요.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유동성 함정구가 무슨 뜻이냐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이자율이 어느 정도 높은 구간에서 국가가 돈을 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화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화폐 공급 곡선이고 이게 화폐 수요 곡선이잖아요. 이랬을 때 돈을 좀 풀었어. 국가가 그러면은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러면서 이자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자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투자 지출이 증가해요. 투자가 올라가면 총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이 통화 공급을 통해서 또는 재정정책이나 그 밖에 통화량을 늘리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자율의 하락으로서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가 있지만 봐봐요. 이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통화 공급을 늘려봤자 이자율이 떨어져 안 떨어져 이자율이 안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봤던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투자 증가에서부터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뭐예요. 이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경제 활성화가 잘 되지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이 이자율이 굉장히 낮죠.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풀어도 이자율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지금 일본은 그래서 유동성 함정 구간에 빠져 있다. 지금 잃어버린 10년 그래가지고 거의 20년째 돼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지금 그 상태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쏟아붓고 그래도 잘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유동성 함정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화폐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케인즈는 투기적 동기의 화폐 보유를 중시한다고 그랬죠? 그죠? 고전학파는 아닌데 자 2번 고전학파는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수요가 증가한다고 주장했죠? 고전학파는 케인즈는 화폐수요가 소득과 무관하고 이자율과는 반비례한다고 이게 틀렸네요. 왜냐하면 소득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케인즈도 소득과 화폐수요가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자율과 반비례하는 건 맞고요. 화폐수요는 저량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어떤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요는 유량인데 화폐수요는 저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케인즈 악파는 이자율이 화폐시장에서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케인즈 악파는 이자율이 우리가 방금 여기에서 봤듯이 화폐시장에서 화폐수요 공급에서 정해지죠. 그런데 고전학파는 실물시장에서 실물시장에서요. 투자와 저축이 만나는 여기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고전학파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화폐중립성이라고 했죠. 이 이자율도 실물 변수인데 이 화폐는 실물 변수로 봐서 이자율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실물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핵심 유제 2번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배웠죠. 무한대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평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아까 유동성 함정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니까. 그죠. 그래서 옳은 거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 구간이다. 맞고 경제 주체들이 채권의 가격이 곧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즉 유동성 함정 구간에는 이자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곧 이자율이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는 것이고 이자율 상승을 얘기한다는 말은 곧 뭐를 예상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채권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맞는 거네. 화폐 보유의 기획기관이 작은 구간이죠. 작은 구간. 이거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화폐 수요 즉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이자율이 클수록 더 커진다고 그랬죠.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이자율 조정이 어렵습니다. 이자율이 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렇게 통화 정책을 펼치더라도 공개 시장 조작이 대표적인 통화 정책의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잘 안 먹힌다고요. 어떤 구간에서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오늘은 화폐 수요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화폐 수요는 고전학파가 생각하는 화폐 수요하고 케인즈 학파가 생각하는 화폐 수요하고 틀렸죠. 왜냐하면 고전학파는 이자율하고 무관하게 소득에 의해서 화폐 수요가 결정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케인즈는 이렇게 생각했죠. 물론 화폐 수요는 소득하고도 상관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자율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 때문에 고전학파는 화폐 중립성 화폐는 신물 경기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케인즈는 그렇지 않다. 화폐도 분명히 생산물 시장 실질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라는 개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웠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